국민의힘 엄폐영 국회의원이 22대 충북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일 각 위원실 발표에 따르면 엄 의원은 제천과 단양현안 사업에 투입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제천에 배분된 교부세는 봉양읍 연방리 하수관로 개선 11억원, 청풍면 1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8억원,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내진보강 1억원 등 20억원입니다. 단양에는 단양읍 노동장현 지방상수도 확장 9억원, 단양생태체육공원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3억원, 영춘면 사지원 이규재가설 6억원 등 18억원입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으로 2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임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증평군 화성신통관 도로개설공사 5억원, 충용사 지하차도 개선산업 2억원, 진천군 보훈회관 이전 건립사업 4억원, 신촌수하천 정비사업 3억원, 음성군 수정교 보수보강사업 5억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억원입니다. 3위는 15억원을 확보한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입니다. 2위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충주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7억원, 신목행대교 보수공사 8억원입니다. 청주지역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 5억원씩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월호 N2 지구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사업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은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설치비 2억원, 청주공공화수처리시설관리동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 테이입니다.